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결혼한 용준영, 현아. 웨딩 사진이 떴어요. 용준영과 현아의 결혼식 모습입니다. 스몰 웨딩을 좀 한 것 같네요. 조촐하고 소소하게 아끼는 지인들 위주로 이렇게 요즘 이게 좀 대세인 것 같기도 해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스몰 웨딩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고 보기 좋은 모범 사례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 결혼을 할 때 여성들이 너무 꼴값, 육값, 개지랄, 발광을 떠는 여성들이 좀 있어요. 일부의 여성들이 아무래도 좀 상향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 목적도 화려한 결혼식을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인생에 한 번뿐인 거니까 정말 허영심 최대치로 끓여서 진짜 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인 그 하루인데 그 하루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그러는데 연예인들이 되려 이런 화려한 삶인 연예인들이 되려 이런 소소한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모범 사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스몰 웨딩 용준영, 현아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아 이제 유부녀가 되었어요. 취직해서 행복한 사회초년생 별로 안 다루고 싶네요. 이게 뭘까요? SM 사옥 앞에서 역대 규모 근조화환이 놓이는 중 얼마 전에 SM에서 손절친 테일이라는 NCT였나요? 멤버 중에 한 명은 아주 무거운 죄목으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명이 뭐였죠? NCT 특수 중간간 혐의를 받고 있죠. 그래서 SM엔터테인먼트에서 이례적으로 소속 아티스트를 지키기 위한 그런 행태로 가지 않고 바로 뱉어내버렸죠. 담윰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서. 그런데 또 SM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나봐요. 남자아이돌 SM 출신이 무슨 일인지 이게 지금 근조화환이 놓이고 있다. 모텔 이런 문구가 보이거든요. 봅시다. 홍승환. 홍승환이라는 친구가 있나봐요. 라이즈는 6인 체제로 가야한다. 7인 체제인데 멤버 중에 한 명이 모텔이 나오는 거 보니까 모텔은 숙박업소. 숙박업소에 어떤 여자친구를 데리고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 찍혔나봐요. 홍승환이. 여성명만 아는 팬들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조화환이. 이게 규모가. 홍승환 아웃. 홍승환 너 누군데? 홍승환. 무임승차하지 말라. 홍승환 양심 있냐? 사생활 논란. 꼬리표. 아웃. 브리즈 일동. 그룹 이름이 뭐죠? 라이즈. 라이즈의 팬클럽 공식 명칭은 브리즈라고 합니다. 홍승환. 복귀 절대 반대. 6인 라이즈 팬. 브리즈. 팬들이 홍승환의 복귀를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탈퇴. 라이즈는 6명. 너 누군데? 홍승환 아니야. 그래요. 이게 지금 근조화환이 몇 개죠? 딱 규모만 봐도. 진짜 80개는 돼 보여요. 사생활 논란 유출. 여자랑 모텔을 가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논란 정리 글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팬들이 아주 뿔이 나가지고 채팅창에도 연병들 한다 그러고 또 골값 던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화가 날 수 있죠. 아이돌 엔터 업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이돌은 아이돌 다워야 하는 것이 그들은 곧 상품이니까. 어떻게 본다면. 문화 상품. 카리나 연애 소식 터졌을 때도 주가가 잠깐 휘청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연애를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 그러면은 쟤네들도 다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할 때 연애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연애를 인간으로서 그 욕구를 참고 저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숭고한 것이냐 저것이? 그건 아니지만 이 수요층들의 입맛에 수요층들의 니즈를 맞춰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이돌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들이 뭘로 먹고 삽니까? 저들의 주 소비층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연히 맞춰야죠. 하더라도 안 걸려야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라이지의 승안. 연애를 한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걸린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걸린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걸리지 말았어야 됐다. 되도록이면 걸릴 일도 그럴 일도 없게.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큰 어떤 꿀통을 얻으려면 거기에 리스크를 안고 가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보시죠. 활동을 중단했었군요. 데뷔 전 사생활 이슈. 데뷔 전 사생활 이슈. 데뷔 전이면 얘기가 좀 다르지 않나? 활동 중에 그런 게 아니라. 자필로 사과문도 썼고요. 사생활 유출은 뭐죠? 홍승환. 민자 여친을 데리고 테를 갔다. 데뷔 전에 미성년자와 친구를 데리고 테레 갔다는 글이 있었다. 결과는 미성년자는 아니었고. 근데 미성년자면 어때요? 스무 살 되면은 한 살이라도 어린 미성년자를 사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법이 어딨어? 말이 안 되지.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한... 왜? 미성년자는 혼숙이 안 될 건데요. 모텔을 가는 거랑은 다른 별개의 이야기고 저건 숙박업소에 데려간 것은 그것에 대한 다른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회적인 그런 가스라이팅에 지금 뭔가 되신 것 같은데 성인이랑 미성년자랑 연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성적으로 자기... 뭐라 그러더라? 자기... 결정권? 어. 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게 또 주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만 17세인가 그래요. 만 17세. 그러니까 중3 이상부터는 중3 이전에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로 인한 성관계는 이게 사격건 사랑을 했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성년자 보호하는 체계고요. 만 17세 이상부터는 성인과 교제를 할 수 있고 성관계를 해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물론 도의적인 어떤 그런 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막 발작하고 미성년자랑 섹스를 완전히 뭐 엄청난 무슨 죄악인 것처럼 이 남성분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되게 이상한 가스라이팅이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텔에 데려간 것은 별개로 잘못된 게 맞죠. 네. 모텔에 데려간 것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미성년자도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2차 유출이 된 것은 투바투 수빈과 인스타그램에서 비공개 계정으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시청하던 누군가가 녹화해서 유포를 했다. 5년 선배이자 3년 형인 수빈에게 춤 못 추고 노래 못하고 랩도 못하고 뮤뱅 MC 하나 했다고 아주 신나가지고 우리 은채나 만나고 요 내용 오해를 사게 만드는 언행과 타 걸그룹 멤버가 언급되면서 같이 피해를 보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아하 이 친구 좀 문제가 많네. 어우 이거 쌈배까지 또 폈네요. 길빵을 하는 쌈배에 흡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차 유출은 길거리 흡연 영상이 유출이 됐다. 그 결과 3스트라이크로 인해서 결국은 활동 중단 활동 중단이 되었죠. 그 와중에 너 라방 좀 그만해 친구들을 너무 믿지마 분명 글 올라온다 그렇게 말하고 말하고 또 말했잖아 이거 뭔가 좀 감 있는 팬의 첨언이죠. 책사 같은 팬의 말을 무시한 채 크크크크크크 그래도 담배 피면서 했던 건 안 올라오더라 아주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그 후에 10개월 만에 복귀를 발표하지만 11월부터 팀 활동으로 컴백하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진 홍승환 군 너무 자유로운 영혼에 맞지 않는 직업을 택한 것 같아요. 자유로운 영혼에 그렇지 않은 직업을 택한 홍승환 차라리 그냥 작곡이나 이런 쪽으로 좀 해서 솔로로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거 어때요? 혼자 활동하는 솔로 남자 그 뭐라 그러죠? 혼자 작곡도 하고 기타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싱어송라이터로 좀 데뷔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고작 이런 과거로 BJ를 하라는 것은 홍승환 군에게 너무나도 모욕적인 언사일 수 있습니다. 뭐 좀 불량해다고 바로 BJ하라고 하는 것은 홍승환 군이 아주 모욕감이 들 거예요. 그래도 SM 출신인데 나중에 나이 먹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진 그래도 뭔가 싱어송라이터로 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 BJ가 어때서 BJ가 왜 낮춰 말해? 형 이 존나 모순적이네. 얼마 전에 과 즉 땡땡 그분 사진 있고 그걸로 사진 나온 걸로 내가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됐어? 아니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계급사회야? 카스트 제도야? 하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나한테 뒤지게 뭐라고 하더니 이제는 BJ를 천하게 여기 있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웃기다니까.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가 되네.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죠. 문제 있는 사생활동이 불투명해진 라이즈의 홍승환 BJ로 데뷔해 라는 기사가 쏟아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볼까요? 생각을 하고 말하세요. 생각을 하고 말하세요. 오히려 이런 캐릭터들이 얼굴만 믿고 방송하면은 망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연예계랑 BJ랑은 확실한 어떤 경계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연예인으로서 스타 진짜 1% 상위 1%의 삶과 인터넷 방송 상위 1%의 삶은 좀 다르죠. 확실히 난 이게 다르다고 봐요. 광고 하나를 찍어도 몇백억을 받습니다. 여기저기 불러주는 것도 뭔가 급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급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탈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탈퇴하는 이 정도로 실화하면은 탈퇴를 하는 게 맞죠. 계속 민폐일 텐데. 멤버들도 싫을지 않겠어요? 아 씨발 과거 관리 좀 잘하지. 담배 처물고 생각없이 사진 찍어갖고 SNS에 쳐올려가지고 찍히질 않나. 구 여친이랑 모텔 가가지고 침대 쳐놓아가지고 사진 찍고 그거 올라오질 않나. 아 씨발 새끼 이 새끼는 나중에 활동 같이 하더라도 나중에 분명히 문제 생기겠네. 아 씨발 새끼 좀 나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차 패미 논란 또 뭐야? 르노에 이어서 또 손가락? 아 운전 중 차량 활용 방법 이거는 문제가 안 돼 보이는데요? 그 다음 게 문제가 되죠. 대놓고네. 어 이거는 대놓고 했다고 봐야죠. 비공기 영상 됐네. 현대차. 수습을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같이 제작된 시리즈 모두 노출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합니다. 어떤 형태의 차별과 혐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콘텐츠 내 혐오 표현을 확인하지 못하고 등재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콘텐츠 제작 검열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땡이가 크네요. 얼마 전에 르노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아이씨 이빨년들 진짜 사회 곳곳에 기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세요? 방송국에도 유튜브 제작진들 사이에서도 방송작가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여러분들 보시는 방송하는 BJ들 유튜버들 그 사상 공유하고 히히덕거리는 년들 존나 많아요. 음침하고 음흉한 년들 이 개쌍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딱 이런 반응이에요. 애매하게 해가지고 분열시키는 거 개훌의 잡년들이죠. 얘기해봐야 내 입만 아픈 것들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는 거 진짜 많아 보이거든요. 지금 그죠? 네 신천지 포교 방법이 이제 러닝크루 쪽으로 뻗치고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문화예술인들 오징어 게임 찍고 뭐 기생충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식의 성인지 자식의 성별 공개 파티 그리고 너무 맛있어 보이는 재료들이 많네요. QWER 지금 음원 성적 딸배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이유 이대남들이 섹스를 포기한 이유 아무리 착한 사람도 99% 확률을 욕나오는 상황에 불빡 영상 20분만에 차 2대 세배 가지고 훔쳐가지고 유휴히 도망간 이 현실 GTA 찍은 이 잼미니 새끼들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떡들 아주 재밌고 좀 근질거리는 그런 그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아쉽습니다. 다 다루지 못해서 왜죠? 이미 방송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이에요. 3시 26분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제가 토요일날 쉬고 일요일날 좀 보충수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